안녕하세요 책읽는 여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석유출판사 탈무드라는 책인데요 제 채널에 방문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탈무드를 많이 검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스스로 생각을 키우도록 도와주는 지혜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명심보감과 더불어 어릴 적 필수로 읽었던 탈무드 다들 기억나는 이야기들이 한두 개씩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탈무드하면 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굴뚝 청소부가 떠오르는데요 꼬맹이 시절 친구들에게 질문처럼 던지면서 맞춰보라고 으스댔던 기억이 납니다 책 읽기에 앞서 탈무드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무드 이름의 뜻은 배움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 한정 지식백과 사정 같은 셈인데요 청학기는 법전의 판례집에 가깝습니다 탈무드를 경전처럼 볼 수 있는지는 유대교 내부에서도 통일된 의견이 없지만 교육적인 차원에서 유대인의 필독서이기도 합니다 탈무드를 통한 다른 이들과의 토론이 가장 중요한 교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번역되어 외부로 출간되는 탈무드의 내용은 실제적인 행동양식을 규범한 율법 자체가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흔히 알려진 마법사과, 굴뚝 청소부, 또는 배고픈 여우와 포도밭 이야기와 같은 우아는 실제 탈무드의 양을 생각해볼 때 0.1% 이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탈무드가 한국에 이렇게 알려진 것은 주일 미군 장교로 일본에 왔다가 그곳에 눌러앉은 라삐 한 명이 일본어로 편역한 우아책을 냈는데 그게 한국에 들어오면서 흔히 알고 있는 지금의 탈무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히브리어 영어 대역판이 300페이지짜리 책 140권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 어마어마하죠 그럼 오늘은 탈무드의 우아 중 사람의 도리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꿀잠 주무실 수 있을까요? 책 소개 부분은 빠르게 진행했는데 책 낭독 부분은 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편안한 밤 되세요 희망 옛날에 한 남자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남자는 왕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이렇게 말했다 임금님의 소중한 말을 1년 동안 맡겨주신다면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치겠습니다 이어 그는 만약 1년이 지나 말이 하늘을 날지 못하면 그때는 사형의 처에도 좋다고 말했다 왕은 남자의 탄원을 받아들였다 대신 1년 후 말이 하늘을 날지 못한다면 사형에 처하겠다고 말했다 남자와 같은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어떻게 말이 하늘을 날 수 있단 말인가 1년 안에 왕이 죽거나 아니면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말이 죽을지도 모르고요 또 1년이 지나면 말이 날 수 있게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인생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 포기하거나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인 생각에도 반드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희망에만 기대고자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이나 희망이라는 자는 거짓말을 못한다는 가르침도 잘 새겨보아야 한다 다음은 유대인의 또 다른 철학이 담긴 이야기다 개구리 세 마리가 우유통에 빠졌다 첫 번째 개구리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두 번째 개구리는 이 통은 너무 깊어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다면서 우유 속에 빠져 죽었다 세 번째 개구리는 비판도 낙관도 하지 않고 코를 우유 밖으로 내밀고 뒷다리를 이용해 우유 속을 헤엄치며 다녔다 그런데 다리에 뭔가 딱딱한 것이 걸렸다 개구리는 간신히 그 딱딱한 것을 딛고 일어서게 되었다 세 번째 개구리가 헤엄치며 이리저리 돌아다닌 결과 버터가 만들어진 것이었다 세 번째 개구리는 유유히 우유통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마법 사과 어떤 왕에게 외동딸이 있었다 어느 날 왕의 외동딸이 큰 병이 나서 들어누웠다 의사는 세상에 둘도 없는 명약을 먹이지 않는 한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했다 고민하던 왕은 딸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을 사위로 삼는 것은 물론 자신의 자리까지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포고문을 붙였다 당시 아주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에 삼형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중 마지가 만원경으로 그 포고문을 보았다 그들 형제는 그 사정을 딱하게 여겨 공주의 병을 고쳐보자고 의논했다 삼형제 가운데 둘째는 마법의 양탄자를 소유하고 있었고 막내는 마법의 사과를 가지고 있었다 마법의 양탄자는 아무리 먼 곳이라도 주문만 외우면 금방 그곳으로 날아갈 수 있고 마법의 사과는 먹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 감쪽같이 낫는 신통력이 있었다 이들 삼형제가 서둘러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궁괄에 도착하여 공주에게 마법 사과를 먹이자 공주의 병은 놀랍게도 씻은 듯이 나왔다 온 백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모두 기뻐했다 왕은 큰 잔치를 벌여 차기 왕이 될 사위감을 발표하려고 했다 그러나 삼형제는 서로 의견이 달랐다 그 중 마지는 내가 만원경으로 포고문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곳에 올 수 없었을 거야 그러자 둘째는 내 양탄자가 없었다면 이 먼 곳까지 올 수 있었을까? 라고 말했다 막내도 내 마법 사과가 없었다면 공주의 병을 고칠 수 없었을 걸 이라며 자기의 생각을 말했다 만약 여러분이 왕이라면 삼형제 중 누구를 사위감으로 정하겠는가? 답은 마법의 사과를 가진 막내이다 왜냐하면 마지의 망원경은 공주가 낳은 뒤에도 그대로 남아있고 둘째 역시 사과운 양탄자가 그대로 남아있으나 막내의 사과는 공주가 먹어 없어졌기 때문이다 막내는 왕의 외동딸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었던 것이다 이처럼 탈모두는 남에게 도움 줄 때 아낌없이 주는 것을 가장 높이 평가한다 이긴 자가 강한 자다 세상에서는 약하면서도 강한 자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 모기는 사자에게 공포감을 주고 거머리는 코끼리에게 공포감을 주고 파리는 정갈에게 공포감을 주고 거미는 매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한다 크고 힘이 강하다고 언제나 강한 것은 아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강한 자를 이길 수도 있다 포도밭 이야기 굶주린 여우 한 마리가 포도밭 주위를 돌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속으로 숨어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다 그러나 물타리 때문에 그 안으로 기어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여우는 국리 끝에 사흘을 굶어 살을 뺀 뒤에 간신히 물타리 틈 사이로 들어가는데 성공했다 포도밭 안으로 들어간 여우는 맛있는 포도를 실컷 따먹은 다음 그곳에서 나오려고 했지만 너무나 배가 불러 포도밭을 빠져나올 수 없었다 그래서 여우는 할 수 없이 다시 사흘 동안 굶어 몸을 마르게 한 뒤에야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때 여우가 탄식하며 말했다 배가 고프기는 들어올 때나 나올 때나 마찬가지로군 이 세상도 포도밭과 마찬가지다 사람은 태어날 때 주먹을 꼭 쥐고 태어난다 마치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다 그러나 막상 세상을 떠날 때에는 손을 활짝 펴고 죽는다 마치 빈손으로 떠나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던 말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을 살수인환이라고 한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다 오직 토라와 선행이다 탈모드는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잠잘 때 너를 보호하며 깨어날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라는 대목에서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면은 현 세상을 잠잘 때 너를 보호하면은 죽음을 깨어날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는 사후 세계를 의미한다 일곱 번 변하는 남자의 일생 한 살의 남자는 침대에 누워 왕대접을 받는다 온 식구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란다 두 살의 남자는 새끼 돼지처럼 온 사방을 기어다니며 진흙탕 속을 마구 뒹군다 열 살의 남자는 즐거운 새끼양처럼 천방지축 웃고 떠들고 마음껏 뛰어다닌다 열 여덟 살의 남자는 다 자랐기 때문에 사나운 말을 타고 달리는 꿈을 꾼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한다 결혼한 남자는 당나귀처럼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고개를 숙이며 힘겹게 앞으로 나아간다 중년의 남자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개처럼 꼬리를 흔들면서 사람들에게 호의를 구걸한다 노년의 남자는 점점 허리가 굽어 원숭이처럼 변해간다 어린아이와 같아지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남자는 여섯 살 때 성경을 배우고 열 살이 되면 미시나를 배우며 열세 살에 개명을 익히고 열다섯 살부터는 탈무들을 공부한다 열여덟 살에는 사랑을 하고 스무 살에 일을 시작한다 서른이 되면 장년층에 접어들고 마흔에는 깨달음을 얻고 쉰에는 생각이 깊어지며 예순에는 노년기에 들어간다 이른 애는 귀밑머리가 하얗게 새고 팔순까지 살면 큰 은혜를 입은 것이다 아흔 애는 늙고 세악해져 등이 굽고 백 살이 되면 비록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같다 라비 바할 샘토브가 제자와 함께 여행을 떠났다 어느 날 그들은 매우 척박한 사막을 지나게 됐는데 마침 마실물이 바닥나고 말았다 제자는 목이 말라 참을 수 없게 되자 스승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스승은 입을 꾹 다물고 계속 길을 걸었다 시간이 흘러 제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큰 소리로 스승을 불러 물었다 선생님 지금 제 목이 타는 듯합니다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스승이 대답했다 믿느냐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오늘 일을 예상하고 미리 마실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세상 모든 일을 굽어 살피고 계시다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보자꾸나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그들 앞에 등에 물통을 진 남자가 나타났다 스승과 제자는 그에게 돈을 주고 물을 얻었다 라비가 물통을 진 남자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쩐 일로 혼자 물통을 메고 이 황량한 지역을 지나가는 것이요 주인님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제게 아무도 모르는 냇가에 가서 물을 길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물을 지고 먼 길을 걸어오는 동안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라비는 고개를 돌려 제자에게 말했다 하느님의 마음은 참으로 기쁘시구나 영혼의 종착력 어떤 왕이 화려한 옷을 두 명의 노예에게 건네주었다 현명한 노예는 그 옷을 잘 개어 상자 속에 보관했으나 우둔한 노예는 그 옷을 입고 일을 했다 얼마 후 왕이 다시 옷을 가져오라고 하자 현명한 노예는 깨끗한 상태로 되돌려 주었고 우둔한 노예는 더럽혀진 옷을 되돌려 주었다 왕은 현명한 노예를 칭찬한 뒤 고향으로 돌려보냈지만 우둔한 노예에게는 큰 화를 내면서 감옥에 가두었다 현명한 노예는 주인의 뜻을 잘 파악하여 자유를 얻었지만 우둔한 노예는 속박의 삶을 살았다 어떤 라삐가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의 두 자녀가 집에서 죽고 말았다 아내는 두 아이의 시체를 2층으로 옮긴 뒤 하얀 천을 덮어주었다 라삐가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말했다 당신에게 여쭤볼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귀중한 보석을 잘 보관해달라며 맡기고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찾아와 그 보석을 돌려달라고 하네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라삐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 말 할 것도 없이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겠지 그때 아내가 울먹이며 대답했다 실은 조금 전에 하느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던 귀중한 보석 두 개를 찾아가지고 하늘로 돌아갔어요 이처럼 우리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느님이 불러갈지 모른다 그때를 대비하여 항상 깨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둔한 자 어느 날 예루살렘 총독이 유대인의 금욕주의를 질타하자 라삐들이 이렇게 반문했다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대다수 사람이 지키기 힘든 기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르침은 본래의 지침을 떨어뜨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법률과 계율을 위반하도록 유도하는 것일까요 미시나는 우둔한 신자가 세상을 멸망시킨다 고했다 그렇다면 우둔한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린아이가 강에 빠지는 것을 보고도 기도를 마치고 나서 구해줄게 라고 말하는 자는 우둔한 신자라고 할 수 있다 그가 기도를 마쳤을 때 아이는 이미 강에 빠져 죽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자야말로 우둔한 자의 전형이다 평판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있었다 학업 성적이 상당히 우수했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부디 아버지 친구들께 제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얼마나 실력이 늘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들아 나는 추천해 주지 않겠다 평판이야말로 무엇보다 가장 좋은 소개장이니까 진정한 가난 두 사람이 라비에게 상담하러 갔다 한 사람은 그 마을의 최고 부자이며 또 한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다 두 사람이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먼저 도착한 부자가 라비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한 시간이나 지나 밖으로 나왔다 이어 가난한 사람이 라비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면담은 단 5분 만에 끝났다 가난한 사람은 언짢은 생각이 들어 라비에게 항의했다 부자와의 면담은 한 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 5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공평한 건가요? 진정하세요 선생은 자신의 가난함을 알고 있었지만 부자는 자신의 마음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기까지 꽤나 많은 시간이 걸렸다구요 자신의 감정을 다스려라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어느 정도 분노의 감정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불공정에 대한 표현 중 하나이므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무절제한 분노나 이성을 잃은 분노는 반드시 절제해야 할 감정이다 상대방의 성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모습을 보면 파악할 수 있다 술 마시는 방식 돈 쓰는 방식 그리고 화내는 모습이다 또 혹자는 농담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사람은 네 가지 성격으로 나뉜다 1. 쉽게 화내고 쉽게 푸는 사람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비슷하다 2. 잘 화내지 않고 잘 풀지도 않는 사람 잃는 것과 얻는 것이 비슷하다 3. 잘 화내지 않고 잘 푸는 사람 성인 같은 사람이다 4. 쉽게 화내고 쉽게 풀지 않는 사람 악인 같은 사람이다 지식이 깊지만 성격이 급한 판관이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펼치곤 했다 하지만 헤어진 후에는 언제나 자신의 언동에 대해 후회했다 그가 한 예언자를 찾아가 물었다 어떻게 하면 남한테 욕하는 버릇을 고칠 수 있습니까 남한테 하는 욕을 자신에게 해보십시오 아니면 욕하기 전에 내가 한 욕은 결국 나에게로 되돌아오게 돼 있다 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욕을 하지 않게 될 것이오 예언자의 충고를 받은 그는 드디어 자신만의 해결 방법을 찾아냈다 즉 욕을 하고 난 뒤 상대방에게 사과와 함께 큼지막한 선물을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남을 욕한 데 대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점차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 선물이 자신의 나쁜 성격을 고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어느 날 두 사람이 헬레를 찾아와 강요하듯 말했다 내가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배우는 학문을 모두 말해보시오 그러자 헬레른 태연스럽게 대답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시오 험담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험담을 한 자, 험담을 들은 자, 험담의 대상자 등 모두 죽일 수 있다 그러니 이웃의 명예를 자신의 명의처럼 소중히 여겨야 하며 이웃을 비방하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부추겨 죄를 짓기에 사주하는 일은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다 살인은 단지 현세의 삶을 끝낼 뿐이지만 다른 이에게 죄를 짓게 하는 일은 내세까지 이어지게 된다 남을 원망하지 않고 화내지 않으며 자만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가족에게든 지인에게든 남의 비밀을 옮기지 마라 침묵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면 들은 말을 누설하지 마라 당신이 남의 은밀한 이야기를 옮기면 사람들은 당신을 경계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미워할 것이다 어떤 말을 듣거든 마음속에 묻어버려라 그 말이 흘러나올 리 없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에 비밀을 품고 있으면 그것을 털어놓고 싶어 안달벅달 한다 남에게 해를 입힌 자는 다섯 가지 책임을 져야 한다 신체의 손상, 상처의 아픔, 치료비, 시간에 따른 보상 그리고 모욕에 대한 책임이다 두 친구 사이좋은 두 친구가 있었다 그들은 전쟁이 나서 헤어진 뒤 서로 적국인 두 나라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한 친구가 그리움을 못 이겨 다른 친구를 만나러 상대국에 갔다가 스파이로 오인받아 사형을 선고받고 옥에 갇혔다 그가 스파이가 아니라고 아무리 변명해도 그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궁지에 몰린 그가 왕에게 간청했다 배아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에게 후사를 부탁할 수 있도록 한 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한 달 뒤엔 반드시 돌아와 사형을 받겠습니다 왕이 말했다 내가 어떻게 너의 말을 믿겠느냐 누가 너의 말을 보증하겠느냐 제 친구가 보증해줄 것입니다 만약 제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가 저를 대신하여 사형을 받을 것입니다 왕은 그의 친구를 불러 사정을 말하고 보증을 서겠느냐고 물었다 놀랍게도 그는 망설이지 않고 보증을 서겠다고 대답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마지막 날 해가 거의 떨어지는데 돌아오겠다던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다 왕은 그의 친구를 끌어내다 사형을 집행하라고 명했다 사형 집행인이 막 사형을 집행하려는 순간 멀리서 친구가 헐레벌떡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왕 앞으로 성큼 다가서더니 이렇게 말했다 제가 돌아왔으니 저를 죽이시고 친구를 풀어주십시오 두 친구의 우정에 큰 감동을 받은 왕은 즉각 두 사람을 살려주었다 두 사람의 우정은 참으로 아름답구나 나도 너희들과 함께 우정을 나눌 친구가 되게 해다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왕의 친구가 되었다 친구를 사귈 때 너무 빨리 그를 믿지 말고 먼저 그를 관찰해보라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할 때만 친구에게 정성을 다하고 친구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모른 채 한다 어떤 친구는 적의 편에 서서 이간질을 하고 공공연이 싸움을 부추겨 당신을 모욕한다 어떤 친구는 당신의 큰 도움을 받고 나서도 정작 어려운 일이 생겨 그를 찾으면 보이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당신이 잘나갈 때는 입에 엿처럼 굴다가 당신이 실패한 뒤에는 쓸며시 피하거나 모른 채 한다 당신은 당신의 라이벌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친구와의 금전적 관계에는 약간의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충직한 친구는 안전한 대피소와 같다 이런 친구를 둔 사람은 큰 보석을 얻은 것과 같다 충직한 친구의 가치는 무한대이기 때문이다 그 가치는 그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다 오래된 친구를 단칼에 버리지 마라 새로 사귄 친구는 새 술처럼 숙성되지 않아서 깊은 맛이 부족한 법이다 그러니 교육을 통해 천천히 사귀어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너와 내 이웃은 어느 누구도 모두 소중하다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똑같이 뭔가를 필요로 한다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재산을 가족, 친구, 사회에 기부해야 한다 나 자신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도 꾸준히 키워야 한다 자아실현은 타락한 세상을 피해 사는 것도 혼자만의 세계에 남아 세상과 담을 쌓는 것도 아니다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세상에 기여할 때 비로소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되 결코 자만하지 말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대한 누리되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지나치게 잘난 채 하지 말라 분수를 알아라 자신의 능력을 키우되 과신하지 말라 우리가 애써 노력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성취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자신만을 위해 노력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언제 깨닫게 될까 죽어 천당에 간 사람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는다 성실하게 일을 했는가 배움을 위해 시간을 투자했는가 자신의 구원을 위해 노력했는가 지혜에 대해 토론했는가 사물의 본질을 깊이 탐구했는가 철학자들은 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자기 연민에도 빠지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세상에 얼마만큼 기여했느냐에 관심을 가진다 행복한 삶에 대한 정의 아름다움, 힘, 재물, 명예, 지혜, 만족, 자식 등은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것들로 세상에 속한 것들이다 여행 중이던 라삐가 여관에 묻게 되었다 그런데 그날 밤 옆집에서 음악 소리와 떠들썩하게 웃고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라삐는 결혼을 축하하는 소린가 보군 하고 생각했다 다음날 밤에도 비슷한 소리가 들렸다 셋째 날, 넷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그가 여관 주인에게 물었다 한 집에서 도대체 결혼식을 몇 번이나 치르는 거요? 그 집은 바르웨의 식장입니다 그러니 오늘 결혼을 치른 집과 내일 치르게 될 집은 서로 다르지요 모든 게 우리 사는 세상과 마찬가지구나 라삐는 작은 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과 기쁨을 찾는다 그러나 천년 배피를 찾아올리는 결혼식도 실제로는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위해 일해야 한다 인내심 테스트 직구준 두 친구가 400 대나리온을 걸고 힐레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내기를 했다 마침 안식일을 앞둔 금요일 낮에 힐레를 목욕탕에 들어가 몸을 닦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찾아왔다 힐레를 젖은 몸을 대충 닦은 후 그를 만났다 찾아온 남자가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 팔미라 사람들은 왜 시력이 나쁠까요? 그건 그들이 사막에서 살기 때문이네 모래바람이 심하게 불어 눈에 모래가 들어가 시력이 나빠진 것이라네 그는 힐레를 설명해 돌아가는 듯 했으나 잠시 후 다시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라빈님 여쭤볼 게 또 있습니다 말해보게 인간의 머리는 왜 동그랗게 생겼습니까? 힐레를 정성껏 대답해 준 다음 다시 목욕탕에 들어왔는데 그 남자가 또 문을 두드렸다 힐레를 다시 나오자 또 엉뚱한 질문을 했다 왜 흑이는 피부가 검습니까? 그러나 힐레를 화를 내지 않고 차근차근 그 이유를 말해주고는 목욕탕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하기를 무려 다섯 번이나 계속했다 결국 그 남자가 속내를 털어놓았다 라빈님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야 했을 것이오 나는 라빈님 때문에 내게 해줘서 사백 대나리온을 잃었소 힐레를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인내심을 잃어 화를 내는 것보다 당신이 돈을 잃어버리는 편이 더 낫지 않겠소 융통성을 가져라 히말라야 삼나무처럼 뻣뻣하게 굴지 말고 갈대처럼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라 바람이 불면 갈대는 부드럽게 휘어졌다 바람이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곧게 일어선다 옛날에 갈대의 끝부분은 성경을 쓰는 펜으로 사용되었다 반면 히말라야 삼나무는 강풍이 불어도 꼿꼿하게 서 있으므로 뿌리부터 꺾여 쓰러져서 오래 살지 못한다 따라서 이 나무는 벌목대고 잘려서 지붕을 덮는 용도로 이용된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불쏘시개로 사용된다 입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뱀을 보고 말했다 사전은 먹잇감을 쓰러뜨린 다음에 먹고 늑대는 먹잇감을 찢어밟겨서 먹는다 그런데 뱀아 너는 어째서 통째로 삼켜버리냐 뱀이 대답했다 나는 잔인하게 남을 물어뜯는 녀석보다는 낫다고 생각해 나는 적어도 입으로는 상대방을 괴롭히지 않거든 혀의 위력과 힘 어떤 장사꾼이 골목을 돌아다니며 외쳤다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팝니다 싸게 팝니다 그러자 온 동네 사람들이 좁은 골목을 가득 메웠다 그 중에는 라삐 몇 사람도 섞여 있었다 내게 파시오 값은 후하게 쳐주겠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외쳐댔다 그러자 장사꾼은 이렇게 말했다 인생을 진실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바로 자신의 혀를 조심해서 쓰는 것이오 어느 날 라삐는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잔치상에는 소와 양의 혀로 요리한 음식도 나왔는데 그 중에는 딱딱한 혀요리와 부드러운 혀요리가 섞여 있었다 제자들은 앞다투며 부드러운 혀요리만 골라 먹었다 이것을 본 라삐가 말했다 너희들도 항상 혀를 부드럽게 해두어라 혀가 딱딱하게 굳은 사람은 남을 환하게 하거나 불화를 초래하니까 유대교 라삐들은 말을 할 때 항상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마치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다시 걷어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라삐 가말리엘이 그의 하인 토비에게 말했다 시장에 가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사오너라 그러자 하인은 혀를 사가지고 돌아왔다 며칠 뒤 라삐는 또 하인에게 오늘은 가장 맛없는 음식을 사오라고 명했다 그런데 하인은 또 먼저때와 같이 혀를 사가지고 왔다 라삐는 언짢아하며 그 까닭을 물었다 며칠 전 가장 맛있는 음식을 사오라고 할 때도 혀를 사오더니 가장 맛없는 음식을 사오라 했는데도 어째서 또 혀를 사왔느냐 혀는 그 어떤 음식보다 더 달콤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라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모든 이에게 가르침을 주는 겸손한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보다 더 못한 사람일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그는 친구가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다 그는 남의 질문에 서둘러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핵심을 물어보고 문제의 요점을 정확히 짚어낸다 그는 먼저 알게 된 사실을 먼저 말하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나중에 말한다 그는 들어본 적 없는 일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솔직히 말한다 그는 진리를 직시하고 허튼 소리를 하지 않는다 저작물이 그의 지적 수준을 뛰어넘었다면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나뭇가지는 무성하나 뿌리가 짧고 적은 나무와 같다 지혜가 그의 저작물을 뛰어넘으면 이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가지는 적으나 뿌리가 길고 무성한 나무와 같다 이런 나무는 태풍이 불어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 제 뿌리를 시내가에 뻗어 무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그 잎이 푸르고 가문해에도 걱정없이 줄곧 열매를 맺는다 이어 지혜로운 이들과 어울리는 이는 지혜를 얻고 우둔한 자들과 사귀는 자는 해를 입는다 사자의 젖 헤르시아 한 왕이 중병에 걸렸다 의사는 왕에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암사자의 젖을 먹여야 한다고 말했다 왕이 신하들에게 물었다 누가 나를 위해 암사자의 젖을 구해오겠느냐 그때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다 저에게 양 열 마리만 주신다면 암사자의 젖을 구해오겠습니다 그는 양을 데리고 사자굴로 향했다 암사자는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는 중이었다 첫째 날 그는 멀리서 암사자에게 양 한 마리를 주고 지켜보았다 암사자는 신하가 준 양을 단숨에 먹어치웠다 둘째 날 그는 조금 가까이 다가간 뒤 또 양 한 마리를 암사자에게 주었다 이렇게 열흘이 지나자 그는 암사자와 매우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암사자의 털을 쓰다듬고 새끼 사자들과 장난도 칠 수 있었다 그리고 암사자의 젖을 얻는데 성공했다 그는 암사자의 젖을 가지고 왕에게 돌아가는 길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몸의 각 기관들이 다투고 있었다 그의 발이 말했다 다른 기관들은 나와 비교할 수 없어 내가 암사자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암사자의 젖을 얻지 못했을 거야 아 내 덕인 줄 알라고 손이 말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없었으면 누가 암사자의 젖을 짤 수 있었겠어 룬이 말했다 헝 내가 길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거야 심장이 말했다 아 내 덕이야 이런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실행에 옮겼겠어 그때 혀가 말했다 참만에 내가 없었으면 너희들은 아무 소용도 없었을 거야 그러자 신체의 모든 기관들이 혀를 비웃으며 말했다 너 따위가 감히 우리와 비교해? 뼈도 없이 항상 어두운 입 속에 숨어 사는 내가 말이야? 이에 혀가 반박하며 말했다 곧 알게 될 거야 오늘 내가 너희보다 최고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어 잠에서 깨어난 신아는 섬으로 돌아왔다 그는 왕 앞에 엎드려 말했다 제가 개의 젖을 구해왔습니다 왕은 노발대발하며 소리쳤다 뭐라고? 감히 내 앞에 개의 젖을 가져오다니 이자를 당장 교수형에 처하라 신아가 끌려가자 그의 몸의 기관들 모두 놀라 벌벌 떨었다 혀가 말했다 내가 말했지 내가 최고라고 너희들이 나를 인정한다면 내가 목숨만은 살려주마 몸의 다른 기관들 모두가 혀의 말에 동의했다 그러자 혀는 사형 집행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왕께 드릴 말이 남았습니다 그는 다시 왕 앞에 끌려갔다 왜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개의 젖이 아니라 왕의 병을 낫게 해줄 암사자의 것이 분명하옵니다 왕의 주치의는 그가 가져온 것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암사자의 젖이라고 증언했다 암사자의 젖을 마신 왕은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왕의 병이 치유되자 신하는 큰 상을 받게 되었다 신체의 기관들이 앞을 다퉈 혀에게 말했다 앞으로 우리는 너를 우리 리더로 삼기로 했어 내가 우리보다 훨씬 위야 이 우아는 말이 사람을 사지로 내몰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교훈을 들려준다 술의 기원 이 세상 최초의 인간이 포도나무를 심고 있었다 그곳에 악마가 나타나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인간이 대답하기를 아주 근사한 식물을 심고 있다 곧 대답하자 악마는 이런 식물은 처음 보는 것이군 하면서 놀라워했다 그래서 인간은 악마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다 이 식물에는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데 익은 다음 그 즙을 내어 마시면 아주 행복해진다 악마는 그렇다면 자신도 꼭 끼워달라고 하면서 양과 사자와 돼지와 원숭이를 데리고 왔다 그리고는 이 짐승들 네 마리를 죽여 그 피를 거름으로 썼다 포도주는 이렇게 해서 세상에 처음 생겨났다고 한다 그래서 처음 술을 마시기 시작할 때는 양과 같이 온순하고 좀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납게 되고 좀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추거나 노래를 한다 그리고 더 많이 마시게 되면 토하고 뒹구느라 돼지처럼 더럽게 된다 술이란 악마가 인간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이다 삶에 관한 세 가지 충고 어느 날 사냥꾼이 70종류의 말을 하는 새 한 마리를 잡았다 새가 사냥꾼에게 애원했다 저를 풀어주신다면 세 가지 충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냥꾼이 대답했다 그 충고가 무엇인지 먼저 말해다오 맹세코 널 풀어줄 테니 첫째,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지 마세요 둘째,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일이라면 애써 믿지 마세요 셋째, 포수님이 오르지 못할 나무는 오르려고 절대 힘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제 다 알려드렸으니 어서 저를 풀어주세요 새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냥꾼은 약속한 대로 새를 풀어주었다 자유를 되찾은 새는 높은 나무 위로 날아가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참 멍청하군요 자기 입속에 들어있는 귀한 진주를 알아보지 못했으니까요 화가 난 사냥꾼은 다시 새를 잡으려고 새가 앉아있는 나무 위로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절반도 못 올라가서 그만 땅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새는 그를 바라보며 비웃었다 당신은 진짜 바보군요 내가 조금 전 당신에게 했던 이야기를 잊어버리다니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은 나를 풀어주자마자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절대 믿지 말라고 했는데도 당신은 너무 쉽게 믿었어요 그리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당신은 나를 잡으려고 나무에 오르다가 떨어져 다리까지 부러졌잖아요 말을 마친 새는 어디론가 호련히 날아가 버렸다 내일의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라 내일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내일은 돌아오지만 당신은 영원히 살 수 없으니 당신이 속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 걱정하지 말라 당신을 의심하는 사람과 의논하지 말고 당신을 시기하는 사람에게 당신 계획을 말하지 말라 여자와 그 여자의 경쟁자에 대해 상의하지 말고 비겁한 자와 전쟁에 대해 의논하지 말라 상인과 장사에 대해 의논하지 말고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값에 대해 의논하지 말라 인색한 사람과 기부에 대해 논하지 말고 냉혹한 사람과 선행에 대해 의논하지 말라 게으른 사람과 일에 대해 의논하지 말고 임시 고용인과 일의 완성에 대해 의논하지 말라 성숙하지 못한 고용인과 중요한 일에 대해 의논하지 말라 그런 사람한테서 무슨 쓸모있는 아이디어가 나오겠느냐 너는 언제든지 경공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 율법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사람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내가 실패했을 때 고통을 함께 나눌 사람과 가까이 지내라 자기 자신의 경험과 내면의 소리를 잘 들어라 그보다 더 믿음직한 조언자는 없다 높은 탑에서 망보는 일곱 경비원보다도 자신의 경향과 마음의 소리가 훨씬 좋은 충고를 해준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도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청하여라 그분은 분명 너를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다 내 아들아 가능한 한 겸손하게 처신하되 너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하느니라 누가 죄 짓는 자를 변호해 주겠느냐 누가 자신의 삶을 수치스럽게 하는 자를 좋아하겠느냐 오만한 사람 잘난 채 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족한테서도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의 가족은 처음에는 모두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나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그의 곁에서 멀어져 간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자신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의 절반도 이루지 못한다 백디나르를 가진 사람은 200디나르를 갖고 싶어 하고 200디나르를 가진 사람은 400디나르를 갖고 싶어 한다 이는 인간의 본성 중 하나이므로 우리는 어떻게든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무리수를 써서라도 기회를 잡으려고 애쓴다 그러니 무리수를 쓰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점점 멀어져가고 순응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점점 더 다가온다 한 라비가 황급히 달려가는 사람을 보고 물었다 무슨 일로 그리 급히 가시오 빨리 가서 성공하기 위해서요 그러자 라비가 웃으며 말했다 성공이 그대가 쫓고 있는 그 앞에 있다는 걸 어떻게 하시오 그 성공은 아마 그대 뒤에서 그대가 멈춰서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성공이 코앞에 있다며 급히 달려가는 모양인데 그건 자네 뒤에 있지 않은가 그럼 제자리에 서서 그것을 취하기만 하면 될 게 아닌가 지혜가 많은 사람일수록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면 차분해진다 상상할 수조차 없는 좋은 기회나 대단한 행운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흥분하지 않는다 또 이런 사람은 커다란 불행과 시련이 닥쳐와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견뎌낸다 사람은 사물의 진실한 본질과 실제하는 자연의 지식을 알게 될 때 재능과 지혜를 얻게 된다 그때가 되면 인생이란 행복한 순간의 연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늙고 새약해져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게 된다 사람의 죽음 역시 다른 생물과 다를 바 없는데 무엇을 더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 어떤 고통도 죽음과 비교하면 매우 작게 느껴진다 이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어떠한 불행도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가장 불행한 순간과 비교한다면 작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옛날에 늙고 병든 사자가 있었다 생식기에까지 병이 번져 있어 그 고통은 이로 말할 수 없었다 살 수 있을지 아니면 죽게 될지 사자의 앞날은 아무도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다 사자가 병들었다는 소문을 들은 천지사방의 동물들이 문병을 왔다 그 중 일부는 사자의 병이 낫기를 바랐고 일부는 그의 고통을 보고 즐겼다 로 다른 일부는 사자가 죽은 뒤 권력을 차지하여 밀림의 지배자가 되고 싶어 했다 사자의 병은 날로 깊어져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꿈쩍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소는 뿔로 사자의 몸을 찔러 아직 숨이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암소는 발굽으로 사자의 몸을 마구 짓밟았고 여우는 이빨로 귀를 물어 뜯었다 암양은 꼬리로 콧수염을 간지리며 사자는 도대체 언제 죽는 거야 그가 죽으면 사자의 이름도 사라질까 라며 빈정되기도 했다 수탁은 부리로 사자의 눈과 이빨을 쪼아 부수었다 이때 잠시 빠져나갔던 사자의 영혼이 그의 육체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보고 즐거워하는 동물들을 보며 한탄했다 아니 이럴 수가 나를 섬기던 부하들조차 나를 멸시하는구나 권력과 명예가 사라지니 옛날의 부하도 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왜 지금에야 알게 됐을까 유언 10명의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죽으면 아들들에게 한 사람당 100디나르식 상속해 주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재산은 크게 줄어 전 재산을 합해봐도 950디나르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임종이 다가오자 9명의 아들들에게 각각 100디나르식 나눠 주었다 그리고 막내 아들한테는 이렇게 말했다 모두에게 나눠주고 나니 나에게는 50디나르가 남는구나 이 중에서 30디나르를 장례비로 지불하면 내 몫은 20디나르밖에 안 되는구나 그 대신 나의 친구 10명에게 너를 잘 돌봐주라는 부탁을 해두겠다 이들의 가치는 천 디나르보다 훨씬 클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는 친구들에게 막내를 부탁하고는 얼마 후 숨을 거두었다 9명의 아들들은 각자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났다 막내는 아버지가 남겨준 1디나르가 남았을 때 그 돈으로 음식을 차려 아버지의 친구들을 초대했다 아버지의 친구들은 막내 아들과 즐겁게 먹고 마신 뒤 이렇게 말했다 친구의 아들 중 이 애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이는군 우리도 호의에 보답해야지 그러고는 막내 아들의 손에 새끼를 뱀 암소 한 마리와 얼마의 돈을 쥐어줬다 막내는 암소가 송아지를 낳자 시장에 내다 팔았고 돈을 모아 장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하느님의 은혜를 입어 아버지보다 훨씬 더 큰 부자가 되었다 그가 말했다 아버님의 말씀이 옳았어 친구는 세상 무엇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야 피해야 할 사람 다음과 같은 내부류의 사람은 피해야 한다 오만한 가난뱅이 아첨을 좋아하는 부자 호색한 노인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지도자가 바로 그들이다 화를 잘 내는 사람과 어울리지 마라 화려하게 치장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남을 야뿐다 그는 자신이 앉고 서고 걷고 뛰고 말하는 모든 일에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위가 높은 사람하고만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된 듯 명령조의 말을 즐긴다 그 뿐만 아니라 행동, 자세,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서도 거드름을 피운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아주 작은 장점까지 무기로 삼아 남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며 그들이 자신을 경외하기를 바란다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을 거부하며 그의 거만한 말투는 지인들까지 멀어지게 한다 그런 자들은 하루 종일 오만하고 냉랭한 태도로 사람을 대한다 자신의 우수한 인품으로 주목받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남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알리고 싶어한다 세상의 명예를 원하지 않는 채 하며 사람들이 자신의 실력을 알아주길 기대한다 그는 모든 영광스런 칭호를 사양하고 세상에 알려지기를 꺼린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자신처럼 수한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교만한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아무리 자신을 가장해도 어려움이 닥치면 곧 본성이 드러난다 마치 활활 타는 마른 장작처럼 그는 교만한 불꽃을 밖으로 분출시킨다 이런 사람은 나무로 대충 만들어진 집에 비유된다 이 집은 사방이 구멍투성이고 그 사이로 내부 시설물이 들여다보여 지나가던 사람들이 집안에 뭐가 있는지 훤히 알 수 있다 이렇듯 사람들은 그가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겸손과 인품도 모두 위선임을 알아차리게 된다 막을 수 있었음에도 가족의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가족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동료의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동료가 지은 죄에 대가를 치러야 한다 세상의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지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화술이 뛰어난 사람은 큰 소리로 말해야 하지만 말주변이 없는 사람은 말을 자제해야 한다 무지로 인한 범죄는 고의로 일으킨 범죄보다 죄질이 약하다 만약 자신의 일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어 충고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에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충고를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일이라면 반드시 충고를 해줘야 한다 누군가 당신에게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일에 대해 묻는다면 대답하지 말라 그러나 새벽에 일찍 길을 떠나면 강도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에게 새벽에 길을 떠나면 안 된다고 하지 않는다면 아주 잘못된 일이다 또 정오의 길을 떠나면 더위에 먹어 쓰러질 수 있으니 재고하라는 충고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어떤 땅에 욕심이 난다고 해서 땅주인에게 땅을 헐값에 팔라고 충동질을 해서는 안 된다 타인에게 도움을 준 뒤 그 일을 자꾸 언급하지 마라 이는 매우 좋지 않은 습관이다 다음과 같은 탈무대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겨라 내가 한 말은 행동으로 옮겨라 그러나 내가 한 선행은 말로 옮기지 마라 처세의 도 인간의 육체는 마음에 좌우되고 있다 마음은 보고 듣고 걷고 서고 기뻐하고 굳어지고 부드러워지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교만해지고 설득되고 자랑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탐구하고 반성한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자이다 인간은 보통 60년 70년 80년 100년을 산다 그러나 10년을 산다 해도 한꺼번에 100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씩 산다 나아가 1시간 1시간 1분 1분씩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루하루가 인생의 전부이며 나아가 1초 1초가 전 인생인 것이다 인간이 오늘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충실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생애 최초의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더없이 활기차고 희망찬 하루를 보내게 될 것이다 당신이 살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바로 이 순간만이 중요한 것이다 누구를 비난해야 한다면 초점을 그에게만 맞추도록 하라 예를 들어 누구를 비난하면서 그의 가족이나 친지 종교에 대해서까지 험담을 해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을 비난하면서 여러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원한을 사면서까지 누구를 돕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로 인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 사실을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입은 피해는 부풀려서 말한다 반면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다 이론과 실천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크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론은 잘 알면서도 막상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대체로 망설이기 일수이다 그런 사람이 가진 지식은 아무리 많아도 별반 쓸모가 없다 그것은 마치 보물을 괴짝에 잔뜩 넣어두고도 한 번도 꺼내 쓰지 못하는 물건과 같다 아무런 계산도 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은 자비로운 행위이며 그 행위 자체가 신성하다 사랑을 베풀다 보면 정말 고마워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런 사람 한 명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나라마다 표현 방식은 다르더라도 서로 유사한 격언들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이 격언들이 경험을 통해 혹은 사물에 대한 오랜 관찰을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경험과 관찰이란 세상 어디에나 존재한다 남을 헐뜯는 것은 살인보다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험담을 한 자와 그 험담을 막지 않고 들은 자 또 이 험담으로 피해를 보는 자가 그들이다 흉기란 가까이 가지 않으면 상대를 해칠 수 없지만 중상은 멀리서도 사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정관리 고대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이다 연락병 한 명이 급히 사령관을 찾아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새를 적에게 빼앗겼다고 보고했다 이에 사령관은 화가 나 눈에 쌍심질을 도두었다 그러자 부인이 사령관을 따로 불러 말했다 전 지금 당신보다 더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요 당신 표정에서 당황한 기색을 읽을 수 있었어요 요새야 싸워서 다시 빼앗으면 되지만 사령관인 당신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부대 전부를 잃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단 말이에요 자존심과 배려 두 번째 성전에서 패배하자 기말리엘 이세가 이렇게 말했다 내일 아침에 일곱 명의 라삐가 모여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토론하기로 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여덟 명의 라삐가 모였다 그런데 초청하지 않은 라삐가 한 명 더 있는 게 아닌가 가말리엘은 그 불청객을 가려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소대받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 그분은 당장 돌아가시오 그러자 그들 중 누가 생각해 보아도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할 저명한 사람이 조용히 일어나서 나가버렸다 그는 왜 그렇게 했을까 사실 그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라삐는 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 그 라삐는 초대를 받지 않았는데도 잘못 알고 나와있던 다른 라삐가 굴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이었다 한 번 더 할아버지 Tigers 감사합니다.